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땅한 여가시설이 없던 태백시는 5년 전부터 지역의 첫 대형 문화 플랫폼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공기업인 LH의 공사를 맡겼는데, 하자가 너무 많아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을 정도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분명 벽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 이 벽, 생기다 말았습니다. 두 강의실 사이의 벽 길이가 한 뼘 정도 짧아 중간이 뻥 뚫린 걸 급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태백시가 지난 2019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맡겨 조성한 복합문화시설인데, 지난 1월 공사를 마쳤다는 게 이렇습니다. 태백 첫 영화관에 수영장, 체육관까지 갖추고 이달 야심차게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하자가 너무 많아 개관은 빨라야 두 달 뒵니다. 물이 줄줄 새던 영화관 로비의 천장은 보수 후에도 흔적이 여전하고, 타일 바닥은 죄다 누렇게 떴습니다. 페인트 칠한 벽은 금이 쭉쭉 생겼고, 물도 안 빠지는 배수로엔 흙탕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이 건물 짓는 데 국비에 도비, 시비까지 들어간 혈세만 230억 원 이상. 태백시가 하자 있는 부분을 다시 공사해달라고 LH에 요청한 항목만 무려 333개입니다. LH 측은 산간지역인 만큼 인력과 자재 수급이 어려운 와중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 다만 태백시가 준공시한 엄수를 요청하면서도 도중에 일부 설계를 변경해 서두른 감이 있었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 후에도 책임지고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잡음이 생겨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마치고 계획했던 시설로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G1 뉴스 Fairles입니다. G1에서 166 ait 45분에서 17원에 보수는 10분 40초 below 8시까지 띡아인공사에서 18불리에서 18불리에서 18불리에서